인상 중 계란말이 다행히 전공하는 중 여행 몽몽 여행 혼자 가려고 했었거든요 체육치러 가잖아요 반갑다 샤넬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맛을 개공라이딩 여름에 하는 것 같아요. 멋있죠? 여기까지 타고 싶습니다. 이 맛을 개공라이딩 여름에 하는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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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원해요. 아, 차가운다. 아, 차가운다. 와, 물이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? 후! 후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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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운다! 후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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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키까지 들어간다. 오! 오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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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하나! 하나! 우와! 진짜, 여기 와 보고 싶었습니다. 밥 밥 먹고 먹었는데, 여름의 마지막 끝에 엄청 시원합니다. 아아.. 으아.. 으아.. 아니, 앉아 가요. 시원해. 아아.. 물 쏙 한번 보더라, 물 쏙. 아아.. 약간 이런 느낌. 응, 들어가요, 형님. 아아.. 으아.. 아아.. 오! 어어, 소리 좋다. 아우 생각보다 좋네 여기가 와 여기 엄청 차갑습니다 체감하네 아 아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쵸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맛에 사는 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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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재집 있나요? 네 있어요. 많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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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